체중개강이라 개능오은이 행기하고 강릉통신명 거예약하니 채빌종이로대 이중차이자 하나니라 해암하담하고 해위충수소기하여 적이 불산하여 윤화작하멸하며 하원은 추럭골륜하여 재수풀침하여 김이 죄담하니 막비리아라 인자무상이라 기활 인충삼백육십에 용이장이오 우충삼백육십에 봉이장이라 하니 인충은 장어수하고 우충은 비옥공하니 개기성야라 용사화제여 복희용기용기관사하니 여창용시사장양하고 백용시주숙사리시야라 신논은 유화서하야 이화기관이라 고로알화제라 조관인왕이라 소호지립에 봉조지라 고로이조기관하니 여축구사도 저구사마시야라 인왕은 황제하니 인문 대비고야라 시제문자하고 상고에 무문자하야 결승위치러니 복희시조석에 하야 이 대결승하며 기신창희리 관조적이 제자하니 위문자하지시라 내복의상이라 상고에 무의상하여 귀목여 피역이 폐체러니 황제의 관면의상하여 이수관첨하고 이별 등이하니 위의상지시라 추의양국은 언추치천자지하야 이소냥 기국야라 유후 도당이라 유후는 제순이요 도당은 제요라 요자하 단주 불초에 양어순하고 순자상균 불초에 양어하우하시니 차직추의양국야라 조민벌제는 줄미니 위지왈조요 성제이 토지왈벌이라 추발은탕이라 바른 추무악명이요 당은 운항호라 우지후에 걸무돈을 당벌제하시고 당지후에 주무돈을 무왕벌제하시니 자직조민 벌제하라 좌조문도하고 인구은 위치지요는 지제공기자조하야 조현문도이라 조현문도이라 수공평장이라 서필명할 수공앙성이라 하고 요전할 평장백성이라 하니 언공기조년이면 즉수의 공수의 차치균평장명지치야라 애육여수하고 애육여수하고 여수는 유언검수니 미인야라 민유방본이니 인군소당부의 양육지야라 신복융강이라 융강은 개서융이 차즉총사에 언지야라 인군이 덕이 회지하고 위의 어지하면 즉 함내 신복야라 하이일체하야 자신공이여서와 자충하이 외의로 무언 무구니 시지여일체하라 솔빈기왕이라 덕하원기하야 여상문소원이면 즉인계상소리 빈복하여 막불기왕이 왕지이라 명봉채수하고 시왈봉황명이라 오동생이라 하니 개폼피오동이면 불소하고 비축실이면 불식하니 유길사지 득소지야라 수는 당본에 작죽하니라 백구식장이라 시와일교교 백구 시가 장료라하니 개미현인지래니 기소승지 백구가 특히 잠식어장이 식장중지초야라 화피초목하고 극기중하하야 허우양시약이면 즉 초목무지히 전피인하라 시지미주가왈 주황인후하야 태급초목자시야라 늙은 늙은 만방이라 여보척자하야 이는 담수 담보하면 즉 만방치광이 망불력내라 서지칭하우알 즉미 내리파야 만방차개자시야라 개차신발은 개차는 유언 범자야라 인생어세 막불구차 신체발부로대 이기소이인자는 즉 벼류제야라 사대의 오상이라 사대는 천지군친이요 오상은 인의해지신이라 인비사대면 부이생이요 비오상이면 부이성이니 신의 인지소이 있냐라 공유구경하니 인지요 차신이 막비 부모 구경지은이니 위자자 당경이사지야라 기감회상이리요 효경활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회상이 효지시야라하니 구사부모 구경지은하면 즉 기필 불감회상의리라 여모청렬하고 차하는 언 불감회상지도라 여자하는 기지정하고 기행열련후에 가이불요 귀신이라 고로유여차자면 즉 필무지야라 남효제량이라 남자하는 제지우하고 충량저연후에 가이 성립이라 고로유여차자면 즉 필효지야라 지차이구면 즉 가이 사친의리라 지과 필개하고 중유는 심은 과하야 인유고지 과즉히하니 기문지 필개지니 가이 백세사야라 능득망망하라 노노허왈 월무망기 소능이시야라 능이 무망하면 즉 즉 유견이 불실하리니 좌우